네 보고 계신 것이 오두리 해수욕장에 있는 제가 맘모스 바위라고 지었어요. 새끼 맘모스 같은 느낌. 너무 닮았는데 저만 그런가요? 여하튼 이 바위 이름은 제가 이제 맘모스 바위라고 부르겠습니다. 꼭 하슥 같아요. 주변에 이제 감시돔이 상당히 이 시간대에 보면은 막 들어옵니다.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렇게 화산탄들이 지금 쫙 깔렸죠. 이렇게 보이죠? 이게 바로 멋진 경관인데요.